메디톡스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종목이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에 이런 보톡스 전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예비 결과가 메디톡스가 승리한 걸로 통보가 되면서 메디톡스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 장이 끝나고 시간에서 악재가 나왔죠.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하한가까지 갔다가 9%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호재에 아주 큰 호재가 있고 또 큰 악재가 있죠.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상당한 널뛰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아주 크죠. 메디톡스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내일 메디톡스에 데이 트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가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메디톡신 관련해서 대웅제약 메디톡스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간 외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지금 기각을 해버렸죠.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해버리면서 품목허가 취소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톡스 측에서는 바로 지금 이신청을 하는 그런 성명도 냈죠.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그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갔다가 하한가를 살짝 풀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집행정지 기각을 해버렸죠.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을 하면서 딱 메디톡스는 바로 항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죠. 이거에 대해서 메디톡스는 다시 이제 항고라고 그 전에 지금 나온 호재 소식은 지금 나보타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약처가 전세계 49개국에 보톡스 메디톡신 허가 취소를 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 전세계 49개국에서는 그 내용을 봤고 여기에서 허가 취소를 했으니 우리도 그러면 안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했어도 옛날에 뭐 2012년도 15년도 그때쯤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 지금 쓰는데 문제없다. 계속 쓸 거다. 하면 그냥 쓰는 겁니다. 다만 이 식약처에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취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상태죠. 이 통보를 했고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시간에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해버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그 전에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죠. 지금 이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대웅제약하고 지금 메디톡스에 아주 오랫동안의 이런 법정 다툼에서 지금 예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웅제약에서 균주를 도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 메디톡스가 승계를 잡았죠. 이게 11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지금 대웅제약 쪽에서는 미국 회사죠. 엘러간이라는 보톡스 회사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웅제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강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니까 이 대웅제약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이 에볼루스 사가 주가가 폭락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 에볼루스 주주들이 또 이제 이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이 나서고 또 소송이 나서면 이 에볼루스는 또 나보다 대웅제약에 또 이렇게 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소식은 메디톡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호재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웅제약의 미국 진출은 10년 동안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메디톡스가 미국 쪽으로 FDA 승인 신청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이제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또 메디톡스 그동안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소송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고 또 시기약처에서 저런 취소 내용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내려왔었던 부분이 미국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한번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약처에서 49개국의 취소 통보한 부분 그리고 법원에서 기각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시간에서 9% 이상 하락을 해버렸죠. 자 지금 이 메디톡스가 상당히 지금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죠. 지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해 내려왔다가 이 바닷건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리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다가 이제 승기를 잡은 이런 소식이 나오고 11월 달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예비 결정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예비 통보를 했으면 그게 뒤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떠한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료를 보고 그렇게 결정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치고 그 다음 날에 27% 까지 17% 올리고 끝났죠. 오늘은 13% 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법원 기각 그리고 취소 통보 49개국이 했다. 이 소식이 나면서 시간 외에서 9% 이상 하락을 했는데 한가까지 갔다가 하락했죠. 이제 메디톡스는 즉시 항고를 하는 그런 액션을 바로 취했습니다. 자 이제 요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잘 진행되면은 메디톡스는 상승 할 여력이 정말로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웅제약과의 이런 법정 다툼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식약처에서 취소하는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소송권은 거의 완전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비해서 이겼으니까 이제 11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대웅제약에서 계속 손을 쓰고 이런저런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메디톡스는 상승에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을 보면 이 식약처에서 지금 취소를 진행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한 메디톡스의 이런 행동을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죠. 이제 항고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서류 조작하고 무허가 원액 쓰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크게 보고 취소해버리겠다.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에서의 승기 잡은 그 소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국내 취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9% 하락이죠. 자 그럼 내일은 아마도 이런 소식 때문에 당연히 아주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 상고를 하겠다라고 바로 밝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엄청난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하고 위로 아래로 어마어마하게 왔다갔다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내일은 데이트레이더들의 1순위 1순위 먹잇감이 메디톡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열리는 거죠. 단타 시장이 여기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낮게 시작을 해서 낮게 시작한 후에 아래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흔들 겁니다. 아마도 크게 흔들 수밖에 없죠. 내리자니 미국의 이 호재가 있고 올리자니 식약처 취소 그리고 법원의 기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법원의 기각 이 부분이 매출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방의 압력이 아주 높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에서는 다시 상고를 한다 이렇게 항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장중 내내 분봉상으로 어마어마한 흔들기가 펼쳐질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엄청나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결국은 방향성은 어떻게 잡힐 거냐. 지금 외인기관 오늘 좀 들었죠. 그런데 이런 또 악재가 떠서 좀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내일은 당장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겠죠. 엄청난 이 롤링이 펼쳐질 겁니다. 펼쳐지겠지만 결론적으로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당연히 낮게 시작할 거니까 악재가 떴으니 낮게 시작하고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엄청난 흔들림이 나타나겠죠. 엄청난 흔들림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중에는 상당히 큰 단타 시장이 열릴 것이다. 엄청나게 겁을 주면서 밑으로 끌어내린다 싶으면 어느새 또 저점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시작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완전 춤을 추겠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내일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흔들리다가 아마도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겠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11월달에 이제 미국 쪽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런 부분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상당히 하락한 이 상황에서 거래가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많이 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엄청난 흔들림이 나타나고 결국은 십자 도지 또는 약간의 음봉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승소를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밑으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지금 큰 소식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엄청난 롤링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롤링이 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롤링이 진행이 되고 나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11월달에 이런 승기를 잡은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단타 시장이 열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상방으로 좀 크게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움직일 걸로 좀 보여지고 아무튼 지금은 당장 내일은 낮게 시작해서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올렸다가 아마도 롤링이 아주 심할 거기 때문에 단기로 좀 본다 그러면 상당히 밑으로 내려치면서 겁이 날 때 그럴 때 매수 들어가면 상당히 먹을 게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